얘기 안 끝났어 앉아 Actually 이젠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어 잠깐 말 걱정식으로 한쪽만 손해본 girl Honestly 애초에 너가 천맘때는 아까워 거짓말 좀 못했어 암튼 난 그냥 나이야 Actually 이젠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어 잠깐 말 걱정식으로 한쪽만 손해본 girl Honestly 애초에 너가 천맘때는 아까워 거짓말 좀 못했어 암튼 난 그냥 나이야 휘둘리고 있네